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게이트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한 장애 집회에 소속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광원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서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소식인지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어제인 21일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애 집회에 참석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이상한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급기야 헛소리라는 표현만 두 차례 쓰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지난 주말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어제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국희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는 지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가 점검합니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액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찰단이 이번에 실효를 채취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국희 단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효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실효를 이미 우리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주말 시민단체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회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실효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느니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일삼았는데 이재명이는 또 일본은 전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냐며 막무가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가 지금 탈당한 김남국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오염 처리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주치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이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를 보니까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고작 3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이재명 지도부의 리더십이 무너진 겁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서 내로남불과 후암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재명이가 참 다급하기는 한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가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짝통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안보와 경제협력을 확인해 3국 간의 전략적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화하는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자 민주당이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의 혈안이라며 민주당은 있는 대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이 민주당의 후쿠시마 시찰단은 망신 방일이었다며 이번에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윤석열 정부의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어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맞는 오염수 처리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며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뻔뻔한 내로남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민노총을 향해서는 민노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민노총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적법한 노동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수사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간첩을 발본 쇄권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